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시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는 없을까요? 동화출판 진짜 코딩 교과서를 만나보세요 하나, 처음 코딩을 접하는 초등학생부터 실전 프로그래밍까지 체계적으로 둘, 교육과정에 꼭 맞춘 하루 1시간 17주 수업 완성 셋, 생활 속 주제별 활동으로 재미있게 동화출판 진짜 코딩 교과서로 컴퓨팅 사구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세요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편 언플러그드 엔트리 프로그래밍, 피지컬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구성되어 코딩에 다양한 영역을 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트리 프로그래밍 중심의 실전편 다른 교과의 주제와 연계하여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센서보드를 이용한 심화편 센서보드로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활동을 통해 코딩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17주 완성 생활 속 주제로 더욱 재미있게 실습 파일과 심화활동 자료도 무료 교과서 지필진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진짜 코딩 교과서 시리즈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